오늘 쓰기 연습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진짜 알아서 그쵸? 어? 쉬웠어? 할 말 했어? 오, 대단한데? 와우, 미리 옛날에 해본 적이 있나? 진짜? 와우, 엄청나게 많이 했네? 좋아요, 어? 안 좋아해? 연설 문장 읽어보자, 할게 오케이, 넌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How old are you? 그렇죠,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도 시작해보자 How는 얼마나, 또는 뭐 어떤 이런 뜻이 될 때도 있고, 이런 뜻이 될 때도 있어요 How는? 늙다 늙다, 하다시 아닌데 나이든, 또는 늙은, 이런 뜻이다 어떤 식, 그래서 얼마나 나이든 이런 뜻이야, 얼마나 나이든, 얼마나 늙은 다음에, are you는? 너는, 뭐 뭐니? 너는, 이니? 라고 물을 좀 쓰는 거죠 근데, 넌 나이가 얼마나 들었니? 할 때 뭐라 그런가? How old are you? 라고 예빈이한테 물으면, 예빈이 뭐라고 내발래? 뭐? I am 10 years old 그렇지, I am 10 years old 안 되겠죠 그러니까, okay How old가 얼마나 나이든? 이라고 묻고 싶을 때 쓰는 거면, 이거는, how cold는 무슨 뜻일까? 네? 몰라요 How cold, cold의 뜻이 뭐예요? Cold 그게 뭐예요? Cold, 처음 들어봐요 네 그러면, how hot? How hot? Hot이 뭐예요? Hot, hot, 몰라요 Hot, hot 그러면, hot하고 골드를 모른다고, 나중에 익히면 돼요 됐습니까? Okay, old가 나이든이니까, how old하면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라고 묻고, hot은 뜨거운, 더운이니까, how hot하면 얼마나 덥니? 가 되겠죠 Cold은 반대말이에요, cold의 뜻은? 춥다 어떤 시예요? 추운 추운 How cold하면 얼마나 춥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Okay, 그러면, long 알아요?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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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long은 긴이죠, 긴 긴 How long 한번 볼까, how long 얼마나 긴 얼마나 긴 얼마나 긴이냐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겠죠 네, 지금, 몇 시에요? 지금 10시 12분이에요 네 넌 몇 살이니, 12분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난 일곱 살이야 I'm seven years old I'm seven years old I'm seven years old Okay, 그래서, 이래라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요? 이래라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요? How old are you? 그렇죠, how old are you? 얘는, 얘도 그렇고, 얘도 둘 다 문동사, 운동사입니다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난 일곱 살이야 I'm four years old I'm four years old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I'm 9 years old.